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TV조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의심적인 사모펀드 투자, 둘째 가족 간 납득이 어려운 부동산 거래, 그리고 선친의 재단과 이뤄진 이상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상한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운영사만큼이나 투자 실적도 의문투성입니다. 한 영세 중소업체 지분을 사들여서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후에 관급공사를 따내서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한 상가건물입니다. 직원 수가 채 10명을 넘지 않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인 A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5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로 그 사모펀드로 대표이사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의 투자를 약정했던 2017년 당시 매출이 17억 6천만 원에 영업이익 6,400만 원이던 이 회사는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 초 대구시설공단이 발주한 가로등 공사에 낙찰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이후 실적이 향상됐습니다. 원래는 공사는 한 100개 정도였을 겁니다.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OO라는 업체는 그 중에 한 군데 업체였습니다.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돼 있는 A사는 매출 급성장 관련 질문을 완강히 피했습니다. TV조전에서 안 되죠? 관계없어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코티는 2017년 영어 교육업체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음극제로 사업 명역을 확장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코티 대표인 이모 씨에게 펀드 조성 경위와 투자 대상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